안녕하세요. 지구학의 뉴미터 함석진입니다. 네, 이번 6월 모의평가 총평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학 해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총평 안 보고 오신 학생이 있으면 한번 봐주세요. 제가 그냥 총평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총평에 담았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고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이거는 제가 원래 뒤에 보면 뭘 많이 붙여놨는데 이거는 별로 안 붙여놨습니다. 이게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오답률이 4% 정도 됩니다. 제가 오답률도 이렇게, 참고로 수요일 기준이에요. 수요일 기준. 6월 6일 수요일인가? 6월 5일 수요일인가? 아무튼 하여간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제가 오답률을 붙여놨는데 오답률 4%라는 거는 전체 학생 중에서 한 100명 시험 봤으면 4명 틀렸다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틀리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건데 특히 1번은 더 붙일 게 없는 게 이거는 그냥 이 그림을 외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외우실 때 이게 왜 점위층인지까지 개념 설명을 들으셨으면 더 잘 외워집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해하고 외우셔야 기억이 오래 남는다. 그 다음에 나는 건렬이고 이거는 해수면 위로 노출돼서 마른 거기 때문에 수심이 얕다는 거. 그 다음에 모든 퇴적 구조는 역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거. 이것들은 기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답이 4번이죠. 아무튼 이 문제. 그게 어려운 문제 아니라 조금 간단하게 얘기하고요. 자, 2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자, 여러분 이게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죠? 제가 더 시크릿 교재에 매 유형마다 시크릿 네모를 붙여놨서 그 옆에 숫자를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시크릿 300 교재에 보면은 그 시크릿 숫자 붙여놓은 것들을 모아놨어요. 문장들을. 그게 총 295문장. 대충 300문장 정도 돼서 시크릿 300인데 제 교재에 이미 적혀 있습니다. 이 문장들이. 그래서 지구과학은 한마디로 300문장 정도를 외우시면은 1등급 나와요. 다만 이 300문장을 외우시기 위해서는 단순함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이해는 하셔야 돼. 그래서 개념 설명을 꼭 들으시고 외우시긴 해야 돼. 그러나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솔직히 300문장을 외우셔도 굉장히 고득점이 가능하다. 겨우 300문장으로 2등급 이상 받을 수 있다니까? 제가 지금 엄청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300문장만 외우셨으면, 이 문장만 외우셨으면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위치한다고 제가 써놨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시험에 여러 번 나왔으니까 써 놓은 거야. 그래서 지금 A는 해령이고 해령에 대해 개념 공부를 하셨으면 해령은 발산형 경계고 그러니까 해령 밑에는 상승류가 존재한다고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니은, 시하부에는 침강하는 판이 잡아당긴 힘이 작용한다. 이것도 원래 개념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이번 수능 특강에 나왔습니다. 수능 특강에 보시면은 C에서는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이런 식으로 이번 수능 특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섭입형 경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긴 경기고 C라는 지역은 수능 특강 기준으로는 여기가 C고 그래서 수능 특강 문제 자체는 지금 이 판이 섭입을 하면서 C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디귿이 맞다. 이게 C의 문제였고 이번 6평 문제는 C의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C의 위치가 여기가 C예요. 그래서 6평 기준으로는 여기가 C인데 이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C의 하부라고 했지 C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C는 잡아당기지 않아요. 그러나 C의 하부에 침강하는 판이 있고 얘가 이 뒤를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저 하부를 조금 이해를 못하시고 C를 잡아당기는 건 아니자라고 틀린다고 했던 학생이 있더라고요. 크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디귿 아 그리고 참고로 제가 수특을 잠깐 보여드린 이유는 그래서 수특 수안 꼭 풀어주셔야 된다. 제가 평평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푸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디귿 화산활동은 이것도 제가 정리해드렸어요. 화산은 발산형 경계와 섭입당하는 판에서 발생한다. 그럼 A는 발산형 경계니까 발생해. 그러나 B는 무슨 경계죠? 보존형 경계이기 때문에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답이 아 A가 B보다 활발하니까 제가 말씀 잘못 드릴 뻔했네요. 맞죠?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보존형 경계는 발생을 하지 않으니까 얘만 발생을 하고 그래서 5번이 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죠? 이렇게 이거 제가 외우라고 한 300문장 중에 있다니까 외우셨으면 솔직히 맞출 수 있잖아. 아시겠죠? 이걸 외우셔서 맞추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제가 생명가능지대에서 가장 기본으로 적어놓은 문장 무엇입니까? 생명가능지대에서 맨날 시험에 나오는 게 생명가능지대까지의 거리가 광도에 비례한다. 지금 이 부분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어 광도가 점점 커진다는 말이죠. 그럼 광도가 커져 그럼 생명가능지대의 폭도 어떻게 됩니까? 넓어진다는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디귿보기 1AU 거리에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은 이거는 당연히 지금 지구가 원래 1AU 거리에 있는데 현재는 1AU 거리에 있는데 40억 년 후에는 지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태양계에 생명가능지대가 1AU에 설정되어 있으니까 현재는 여기죠?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미 물이 존재하는데 이것보다 더 높아질 수가 없죠. 이미 물이 있는데 그래서 틀렸거든요. 다만 제 생각에 오답률이 조금 나온 이유는 혹시 1AU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는 학생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1AU는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고 그거는 원래 개념 설명을 듣는 와중에 이걸 캐치를 배우셨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1AU다. 지구가 여기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또 유형을 써놓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이건 유형이 없다고 생각하실 거 말씀드리면 이것도 유형이 있어요. 제가 원래 세명가능지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리를 100도로 두라고 보면 써놨습니다. 여기를 100도로 두고 더 먼 곳을 0도로 돌아 그럼 여기에는 100도보다 온도가 높으니까 가능성이 낮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3번의 답은 ㄴ에 ㄴ었 2번이였고요. 그리고